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북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들은 서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주도하는 수잔 쇼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우리들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히! 주장의 김의 이단을 위해 박ścier goddess 대한민국 국제 혜연mad 슐티 대표는 또 현재 중국에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여성 등 탈북민 600여 명이 구금돼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렛뷰 사무총장도 북한인권 개선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이슈를 해결해야 통일이 좀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난 냉전시대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대북 협상을 할 때 주로 안보, 군사, 정치 이슈만 여기고 협상을 해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출신으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NS 칸터 프리덤 씨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을 비롯한 탈북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수잔 슐티 북한자유연합대표와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하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등 참석자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탈북민 강대 북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구금과 고문, 처형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반도 동해상에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3국의 대잠수함 훈련은 5년 만에 펼쳐지는 것인데 미국 당국은 공동가치를 보호하고 영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의 방한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고 미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국 해군 7함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국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훈련으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었던 미한일 3국의 대잠훈련 재개는 2017년 4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미국 해군 7함대는 이 훈련이 미한일 3자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반영하며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우와 유도 미사일 순양함 첸슬러스 빌함,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를 비롯해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양함과 잠수함 탐지능력이 뛰어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이암이 참가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작전구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벌인 미국과 한국 함정이 남쪽으로 이동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류해 3자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이 동해상 공해구역에서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영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29일 한국을 방문한 커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통한 잠재적 미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미 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양자관계 개선에 따른 이익을 강조했으며 공동 목표와 안보 우려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협력 구상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29일 최근 5일 만에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닷새 만에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만간 미한의 3국 북핵 수석대표 간 전화협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10월 1일 미국 하와이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1일부터 사흘 동안 하와이를 방문하며 10월 1일에는 로이 도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문제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문제 등 영내 현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국방장관의 3자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하마다 방위상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 등 제3국의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와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사안을 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타이완 화물선의 소유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에 대한 최근 BOA 보도는 크게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29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 질문에 타국 소유 화물선과 유조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조만간 공개를 앞둔 올해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도 다뤄진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선박의 구매나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들을 감시하는데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면서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 사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2021년 7월까지 타이완 소유였던 화물선 더블 해피니스 1호가 올해 3월 북한 선적의 SF 블룸호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양 2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선박은 2021년 7월을 전후해 홍콩 소재의 시노 에버 트레저사에 매각됐으며 선명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소유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지난 2016년 재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한국 중고 선박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으며 실제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 리홍호는 북한 자성 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2019년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안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비오이는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소유가 된 유저선 오션 스카이호와 심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 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브리셀에서 유럽연합 EU 관계자와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사는 28일 이몬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길모어 대표는 인권은 EU의 핵심 의제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의 루카스 만들 단장과 프란체스카 도나토 인권소위원회 의원과도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유럽 내 북한 인권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브리셀 자유대학과 독일 마셜펀드, 유럽정책센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한국 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EU 간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